브라운스톡입니다. 브라운스톡은 속뼈 토마토를 데치고 구운 야채와 그 다음에 구운 속뼈와 사세대피스를 넣어서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세대피스가 저희한테는 되게 생소해요.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월계수액, 그 다음에 이렇게 모처럼 생긴게 정향이죠? 그 다음 통후추, 그리고 이게 타임 또는 다임이라는 향신료입니다. 이것도 넣고, 파셀리는 잎은 안쓰고 줄기만 써요. 줄기를 이렇게 넣고요. 면실로 묶어서 향신료 주머니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세대피스예요. 만약에 이렇게 봉합하는 형태면 실을 이용해 주셔야 되고 아니면 감싸는 육수 주머니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한번 뒤집어 주면은 향신료가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세대피스 먼저 그냥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솥뼈는요. 이렇게 찬물에 담가서 핏물을 조금 빼주셔야 국물이 맑게 나와요. 그래서 냄비에 물을 끓이면서 재료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원래 브라운스톡은 이런 야채들을 오븐에 큼직큼직하게 잘라서 굽거나 아니면 석세로 구운 거예요. 시험 볼 때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후라이팬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채소를 원래는 구울 때 이렇게 통이나 반 갈라서 굽거든요. 그 방법을 못하니까 4등분을 하시거나 이것도 좀 커서 단면적이 제대로 불에, 팬에 닿지 않아 제대로 안 구워질 것 같으면 조금 더 작게 잘라줄 수 있습니다. 꼭 채 썰거나 다지지 않으셔도 돼요. 팬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닿아줘야 제대로 이쁘게 구워지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펼쳐서 구워주시고 사이즈는 딱히 없습니다. 그래도 시험이니까 균일하게 잘라주세요. 당근도 잘 구워지게끔 이렇게 편 썰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스톡은 육수예요. 국물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샐러리도 섬유질 제거 안 하고 그대로 이렇게 잘라주었습니다. 물이 끓으니까 토마토를 데쳐볼게요. 이렇게 잘 익은 완숙 토마토는 10초만 데쳐도 괜찮고요. 사실 안 데쳐도 껍질이 잘 벗겨집니다. 토마토에 따라 데치는 시간을 다 다르게 하시면 돼요. 덜 익었으면 1분, 잘 익은 토마토는 10초만 살짝 데쳐주시고요. 뜨거우니까 찬물에 한번 헹궈서 씨와 껍질을 제거하겠습니다. 껍질이 그냥 이렇게 벗겨져요. 속뼈에서 이렇게 기름이 많으면 나중에 브라운 스톡이 기름이 위에 둥둥 뜨다가 녹색으로 약간 변해요. 그래서 기름은 조금 제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끓는 물에 데치겠습니다. 솥뼈은 이렇게 겉에 핏기만 없게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살짝만 데쳐주시고 찬물에 헹궜다가 물기 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래 데치면 국물이 훨씬 깨끗하긴 합니다. 원래 정석은 겉에만 살짝 핏기만 빼주시면 돼요. 이제 채소들을 구워볼 거예요. 사세대 피스와 토마토는 안 구울 거고요. 브라운 스톡에 식용유와 버터가 있습니다. 식용유는 솥뼈를 구우라고 주는 재료입니다. 따로 구울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기름을 두르고 솥뼈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는 또 버터를 둘러볼게요. 약간 버터 한 작은술 미만으로 넣고 그 다음에 양파, 당근, 셀러루를 모두 넣어주시면 됩니다. 불은 센불에서 중불 사이 왔다갔다 하셔야 돼요. 센불로만 하시면 과열이 돼서 요즘 가스렌즈는 불이 꺼져요. 그래서 이렇게 연기가 나면 불을 조금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기가 좀 없어지면 다시 좀 켜주시고 센불 중불 왔다갔다 해주세요. 연기가 많이 나니까 불을 좀 낮춰볼게요.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태우는 느낌이긴 하지만 태운다기보다는 굽는다는 생각으로 채소를 단맛을 끌어올리게 그 앞뒤로 골고루 구워주시면 됩니다. 이게 브라운 스톡이 색이 아메리카노 색깔처럼 진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야채를 잘 구워야 그 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골고루 보시면서 색을 내주세요. 이렇게 야채가 잘 구워졌습니다. 그렇게 타지도 않았고요. 잘 구워진 채소로 스톡 육수를 끓이면요. 국물에서 단맛이 나요. 야채맛이. 단맛이 나면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자 이렇게 구워진 채소와 솥별을 물 2, 3컵 정도 넣으시고 10분은 끓여야 되니까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혹시나 버터나 기름을 좀 많이 했으면 기름기를 좀 빼고 넣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넣어주세요. 자 구워진 채소와 솥별을 넣고 그 다음에 아까 주머니 만들었었죠? 사세대 피스, 토마토까지 넣어서 모두 함께 넣어서 센 불로 먼저 끓이다가 끓으면 불을 낮춰서 한 10분 정도 200ml가 되게 끓여주셔야 됩니다. 자 브라운 스톡이 이렇게 끓어오르면 불을 줄이고요. 그 다음 거품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야채 색이 우러나올 때까지 아직은 색이 좀 안 우러나왔죠? 조금 더 끓여 볼게요. 우러나올 때까지 끓이고요. 반드시 200ml 나오도록 국물 양 맞춰주세요. 자 브라운 스톡은 이제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 스톡은 절대 소금 간하시면 안 돼요. 소금하고 후추 넣으시면 떨어져요. 시험에 지급 재료에 없습니다. 통후추는 사세대 피스에 쓰지만 검은 후춧가루라든지 흰 후춧가루 넣으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큰 볼에다가 면보 놓으시고 걸러주세요. 200ml 계산해 보겠습니다. 200ml 꼭 넘치게 내주세요. 딱 200ml이라고 냈는데 가다가 흘려서 200ml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브라운 스톡은 위에 기름이 뜨지 않게 맑게 잘 나와야 되고요. 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200ml 이상 꼭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브라운 스톡 완성되었습니다. 4.5mm 메인 스톡วย